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현장에 올 수 없습니다. 다 막았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동아일보에 크게 나왔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자가 하도 황당해 가지고 기사를 하나 썼네요. 장관석 기자 아마 대통령실 출입 기자 모양인데 기자는 못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 질의응답 없이 50분간 1만 1385자 낭독.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지무사에 돌려가 다 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기자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변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괴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4월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정 브리핑 룸. 윤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정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혼자서 50분간 1만 1385자의 의대 정원 학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뜨고 일방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힘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기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건의적인 소통 방식을 태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뭐라고 남겼는가 보니까 한 분이 많이 그래도 기사를 읽으셨어요. 지인님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며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용산을 구중군글로 만들 줄이야. 몰랐다 이야기죠. 285명이 찬성이고 97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만큼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모 회의할 때도 대부분 시간을 봐 본인이 이야기하신다는 게 다 많이 공공연하게 다 공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기자들 불러가 질문시키고 뭐죠. 본인 답하고 참모들이 뭐죠. 뒤에서 이러면 조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테크노클라터들의 이 문제를 기획을 했던 것 같고 흐로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덫에 걸린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의료비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낮은 숫가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의료수 빚을 제공받아 왔던 겁니다. 현재의 이름 구조가 의료수가 10원, 진로수 10원, 진로수 10회, 의사수 10회인 겁니다. 천 원 정도의 이름들 지출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온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처럼 의료수가를 3배로 올리고 그다음에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3배로 올리게 되면 9천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9천 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천 원에 대해서 8천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율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세금을 더 내든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의사들을 악마하는 이름을 동참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아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의사수를 60% 늘리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현재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은 진로 횟수를 낮추자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60% 의사수를 늘리는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3분의 1로 낮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가정을 일치하게 되면 의사수를 10명에서 16명을 늘리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1,600원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가상 시나리오지만 착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증원을 증가하는 부분에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는 데 가장 좋은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만일에 100% 의사수를 늘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2,000원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범한 실책이라는 것은 관료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의료수가하고 진로수 문제는 전혀 노낸 겁니다. 한 번도 대통령의 입에서 의료수가가 낮다든지 진로수가 많다는 것은 언급이 안 된 겁니다. 의사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 가지의 결정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봤으니까 멈서 외눈바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여러분들 2,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수를 늘리고 진로수를 줄이면 되지 않나. 진로수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외공과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수를 늘려야 수지가 타산이 맞아서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이러면 한 14% 정도 된다면서요. 전공의들이 전공의 대부분은 필수 의료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왜 47%나 절반 가까운 전공의를 쓸 수밖에 없느냐.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저임으로 전공의들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들이 뭐지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냥 멀쩡한데 그냥 폭탄을 두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급히 만들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